안녕하세요. 온아입니다. 오늘은 등골이랑 지라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오늘 마실 음료는 청류주스입니다. 이 끝에는 서비스로 주신 거 아니에요. 지라부터 먹어볼게요. Herz, 소주,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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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그리고lei 씨. 응, 저는 갑자기 너무 행복해요. 치킨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더 많이 먹었지만 고소하고 바삭해요 나는 정말 맛있다 치킨을 잘 먹었는데 나는 사실은 치킨이 너무 좋아서 치킨이 너무 좋아 그리고 치킨이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 여러분! 풍경합니다! 마카롱 매콤해 안티는 날이 너무 맛있었어요 이때는 감자국을 먹었어요 엄청 쫄깃해지는 소리가 더 맛있었어요 점심은 더맛고 맛있었어요 설탕해서 맛있더라고요 이 맛은 따뜻해진다는 맛은 다이어트에서 맛있더라고요 딱 좋아 치즈! 너무 맛있어 안녕하세요. 형님,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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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는 아이스크림이에요 다음번에 마음번에 마시기 치즈는 아름다운 맛이에요 마음번에 마시기 치즈는 진짜 진짜 맛있어요 치즈가 계속 먹어요 끝까지 꾸덕꾸덕 Quant 이번엔 물과 파이팅,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겉에도 파이팅 이니는 자는 억지로 해주세요 오징어 양념장 생각보다 고소하고. 야릉 너무 맛있어. 아... 구독,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